잠깐, 지금 몇 반 수업이지? 첫 수업인데, 진짜. 안녕, 5반. 네, 진학부 고하늘입니다. 나야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 지금 제가 급해서. 지금 PPT 보냈어. 수업할 거는 파란색, 안 할 거는 빨갈색.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운동하다 오셨어요? 아, 쩔었어요. 오세요. 어, 인사를 누가... 오늘 며칠이지? 3월 5일이요. 어, 그럼 35번? 어, 은은 없으니까. 3 더하기 5는 8번.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 아세요? 구하늘쌤이요. 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저희 담임선생님이시잖아요. 담임선생님. 쌤. 여기 3학년 오버 아니에요. 어... 어, 맞아. 어, 미안. 어... 고하늘이고 문학파트 맞게 됐습니다. 어, 교재 설명할 건데. 어, 교재는 이걸로 나갈 건데. 어, 교재 꺼내보세요. 선생님, 저 사물함 중입니다. 선생님, 저거... 어, 갔다 와. 도와드릴까요? 어? 어, 고마워. 이거 켜면 되던데. 어, 저 이모콘 좀. 어. 네. 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떡해. 제가 정부부쌤 모셔볼게요. 어, 갔다 올래? 네. 어, 고마워. 어. 쌤. 어? 저희 잠깐 쉬어도 돼요? 쌤. 조금만 쉬어. 조금만 쉬어. 조금만 쉬어. 오늘 쌤 쉬어요. 조금만 쉬어. 조금만 쉬어. 조금만 쉬어. 조금만 쉬어요. 그건 좀... 그런데. 쌤. 그럼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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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쉬어. 얘들아. 아.. 잘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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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부서 3교시에 회의하기로 한 거? 뭐? 일부러 3교시에 잡았죠? 3학년 부회의. 아닌데? 난 진짜 몰랐어요. 양아치. 저 또라이가 씨. 회의 잘 하셨어요. 선생님들께. 제가 오늘 시간을 헷갈려 부서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고하늘 티. 고하늘 쌤이래요. 포스트잇 향치. 하트. 그래도. 포스트잇은 이쁘네. 왜 그래요?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심 먼저 땡기러 가시죠. 어, 잠깐. 나 화장실 좀 먼저 갔다 올게. 고쌤 4교시 수업 있어요. 누가 궁금하대? 확실히. 되게. 엄청 궁금한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올 텐데. 아, 괜찮습니다. 들어왔다. 선 연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서업하지 그럼. 아, 고생하십니다. 세. 세. 일어나는 정말라. 세. 아, 고생하십니다. 이용하십니다. 분명한다고. 여름. 지금. ppt 보냈어. 오늘 수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중간고사 전까지 진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입시책 매나 목차표입니다 자 펜 들어서 적용학습 고전 3문까지 중간고사 범위고 시험은 쌤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안 들리는데요 자 적용학습 고전 3문까지 쌤 다운로드해요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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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